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청춘 기록에서 사해준 역할을 맡은 박우감입니다. 저는 안정화 역을 맡은 박소당입니다. 저는 원웨어 역할을 맡은 변호성입니다. MBT하고... 오! 이거 질문 되게 많다던데... 이메일을 가장 빨리 읽으시는 게 좋나요? 네! 전 아니요. 어? 왜요? 저는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전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있어요. 나랑 반대는? 저는 다 색전별로 나눠 놨어요. 우리 대폰, 요금, 은행, 항공, 회사 그 라인으로 들어간다 놨어요. 얼굴이야? 근데 마침 질문이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조금 힘들어요. 어? 그래요? 저 되게 노력하는 거예요. 보금 씨는요? 저는 집중하는 편이에요. 도와주세요. 알았어요. 알았다. 저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노력하려고 해요. 티는 내요, 근데. 아, 티를 내요? 티를 차라리 내버려요. 나 노력하고 있다. 어, 나 노력하고 있다. 못 느꼈어요? 촬영하면서? 전 느꼈어요. 집중봉할게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금 씨? 혜준이를 원해요, 보금이를 원해요? 보금이. 아, 그거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치지 마요. 혜준이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대로 멋지다. 이렇게 대사도 외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도 서고 얼마나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집중하세요. 우리 혜준아 왜 이렇게 멋있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대를 간다고 생각해봐요. 당장 군대 가. 당장 군대를 어떻게 가? 지금 밤이야. 적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군대는 어디신 것 같은데요? 적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전 적응도 잘하고 체계적인 것도 중요하죠.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죠. 몇 퍼센트까지 했어요? 27% 30이요. 27%인데. 단일 감정에 공감하기가. 아, 뭐뭐. 안정아. 정신 차려. 안정아, 정신 차려. 안정아, 정신 차려. 집중 좀 할게요. 여러분 행복하게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이거 봐. 집중 잘하는 거 봐. 집중 잘하는 거 봐. 집중 잘할게요.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나요? 본인은. 내 인생에 훈수 두지 마.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개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흥미로운 생각이 뭘까요? 저는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마법 학교 다니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건 저도 했어요. 맘도 입으면 안 보이고. 벽 뚫는 거. 딱 하면 나 다른 데 가겠고. 퇴근 시간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싹 메이크업 지우고 침대에 누워있었으면 좋겠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건 완전 비동의다.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비동의. 근데 웬만하면 양쪽으로 다 하고 계신 거죠? 중립적인 걸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딱 보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 중립적인. 전 중립이에요. 에너지가 넘친다. 아니다. 넘치는 편이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좀 가만히 쉬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외로워요 그러면. 보내고 나서 오면? 에너지를 얻지만 얻은 만큼 다 또 되는 것 같아요. 나왔나 봐요. 와우. 너무 뭔데? 어? 둘이 똑같네요. 저는 집중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저분한 편장을 참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것이 중요하죠. 웬만하면 양쪽으로 다 하고 계신 거죠? 행복하게 합시다 우리 행복하게. 그러면 더 해고하기가 어렵죠. 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체계적인 것도 중요하죠. 좋아하죠. 얼마나 없는데. 전 중립이에요. 보검 씨. 우리들은 인기쟁이래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름이. 이거 잘못 나온 거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치켜세우며 힘이 되어주세요. 한 사람이 받은 긍정의 에너지가 꼭 모든 이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저희 집 한 번만. 제가 그 캡처 해놨거든요. 저 옛날에 했던 거. 오픈적인 성격이래요. 저는 오픈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이거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이들과 별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리며 특히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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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제가 평상시에도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이 진짜 그렇게 나와있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저는 지난번 했을 때랑 오늘 했을 때랑 달라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혜준이는 억울한 걸 참지 못하는 정말 솔직하고 당당한 캐릭터예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중심이 뚜렷한 게 매력이지 않나. 저 박보관과는 혜준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서 우문에 대해서는 안 받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난 착각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달라진다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순수함을 잃은 거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아주 계획적인 친구예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생각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제가 20대 중반에 그랬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볼 정도로 멋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날은 기록해놔야 돼. 내 일상이 단단해야 누군가를 안정되게 지지할 수 있잖아. 항상 재고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하는 청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저도 제 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성공하고 싶다, 하고 싶다, 내 꿈을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랑한다, 사이좀. 하지 마! TVN 월화드라마 청춘 기록 9월에 만나요! 안녕!